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해왔고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로부터 그동안 이재명이 했던 이야기하고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증언을 검찰이 받아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이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은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김 전 처장을 알게 된 것은 대선 이후라는 입장을 보였고 실제로 민주당의 대변인 역시도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유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거 이재명의 행적을 살펴보면 김문기 처장하고 호주 출장도 9박 11일이나 동행을 했었고 출장을 가가지고 같이 김문기 처장하고 골프도 치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이 그동안 이 사람을 전혀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발언이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대당동 사업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의 이름을 처음 듣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9박 11일 동안 당시의 성남시장을 수행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동행할 정도면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이거나 또는 시장으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이재명이 전혀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라고 잡았다니까 오히려 더 그게 이상하다라는 이런 말들도 꽤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은 역시나 그 대당동 사건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유동규로부터 대당동 사업 공모 지침 이익 배분과 관련해가지고 유한기 개발본부장하고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 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고 또 시장에게 보고나 결제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유동규 역시도 과거의 그 김문기 전 처장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대당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유동규인 것으로 밝혀지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측근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은 마치 유동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유동규는 자기의 측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과거 행적을 살펴보니까 유동규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행적들이 밝혀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불리한 사건만 있으면 전부 다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나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과거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김문기 처장이라든가 유동규 케이스 말고도 김혜경의 측근인 배씨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옆에서 10년이나 보잘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법인카드 유혹 의혹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법인카드 유혹 의혹 역시도 꼬리 자르기를 해가지고 지금 배씨 쪽으로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꼴을 본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측근이라든가 주변 사람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전부 다 꼬리 자르기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슬슬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법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살펴보면 유동규라든가 배모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정치적인 관계로 엮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 관계로 엮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증언을 해가지고 현재 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관련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그 측근들의 증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김문기 처장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재명의 해당 혐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유가 하루 정도 남은 상황이어가지고 검찰 쪽에서는 유동규의 증언도 확보했고 여러가지 정황상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도의 공기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선관위에서는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유권 해석을 내놓았는데 혹시라도 이재명이 대선 관련 혐의 중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현재 국회의원직이 상실이 될 것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면은 현재 이재명이 공기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조사를 받는 이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궐선거 때 불거진 혐의들이 아니라 지난 3월 대선 때 있었던 관련 혐의들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선거법을 살펴보면은 당의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당의 선거는 자신이 당선이 된 선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이재명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가 지난 대선하고 관련된 것이어가지고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지난 6월 달에 보궐선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선 관련해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더라도 선거법에 따른 의원직 상실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유권 해석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국회법의 의원직 퇴직 규정을 보면은 국회법에서 의원이 법률에 규정이 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공기선거법에 따라가지고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회법에 따라가지고 퇴직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 역시도 공기선거법에 따라가지고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면은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못하고 떨어졌긴 하지만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게 만일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든 안되었든지 간에 지난 3월 대선으로부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살이 나는 것이며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지난 보궐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난 대선 때 공기선거법상 선거법을 위반을 했으면은 그 후에 치러진 선거 역시도 나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타 쌍피다 이거죠.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더욱더 거세게 저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 역시도 잘못하면은 정말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이재명이 만일 100만원 이상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선거비용도 보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430억 정도를 다 물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금액을 물어내려면은 당사를 팔아서 메꿔야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격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재명과 민주당 둘 다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의 기소 여부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의 재판 그 향방에 따라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의 저항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